중국인민은행이 지난 28일 2016년 팬더 기념주화를 발행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기념주화는 금화 9매, 은화 3매를 비롯해 총 12매의 금은화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념주화의 앞면은 베이징 텐텐의 모습과 중화인민공화부, 그리고 연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화의 뒷면은 나무에 오르는 팬더의 모습과 중량, 액면가, 순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념주화 디자이너는 그림 속의 팬더에게 특별한 이름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2018년 팬더 금은화를 발행해서부터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이미 35세트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5년간 팬더 금은화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6년 팬더 금은화는 그램과 킬로그램을 계량 단위로 계산하게 되는데, 그중 금화의 최소 규격은 1그램이고 최대 규격은 1킬로그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